예! 당직상의 접근한다! 지금 이소대에 있는 유다수 병장! 지금 당장 행정실에 올 수 있잖아! 아이씨... 주말에 왜 부르는 거야? 야, 다이사야 누구냐? 어... 어느 반말이고, 이씨... 아, 행복아나님입니다. 행복아나님? 아, 아니지? 차례 잘 됐다. 보호품으로 양말이나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. 유다수 병장님? 제 것도... 아니, 이 새끼... 그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양말을 빌려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, 맞다, 맞다.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었냐? 아닙니다. 제 거였습니다. 그래? 알았다, 갔다, 갔다 올게. 받으러 갑시다. 준석, 괜찮아, 준석. 너, 자순아 먼저?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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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알겠습니다. 쓰읍... 그래, 자순아. 아무리 생각해도...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... 하... 작업, 아닙니까? 쓰읍... 작업... 야, 인마! 내가, 인마! 맨날 뭐 주말에 작업이나 시키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! 그렇습니다. 싹! 그건 아니고! 그럼, 어떤 것 때문에... 이번에 그... 우리 중대로... 그... 보급품이 하나 왔는데... 어? 혹시 속옷 아닙니까? 이거? 이거... 어떻게 알았지? 제가 또... 군 생활을 또...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떤 것인가요? 겨울이고... 축구하니까... 그... 작년이랑 같이... 마른 바이브에서... 히트 터치... 200세트 보내줬지! 하하하하하하... 짜려라! 탈객... 오요... 와... 작년에도... 보내주신 것 같은데... 자! 얼른 가서! 애들한테 불줄 해줘! 알겠습니다! 저는 근데, explanations, 혹시 양imawa님... 양말 복업... 나눈것 따로 왔죠? 양말? 저... 내 양말 줄рас 나? 짜라 달à... 가보실 mejor 빨리 내복 주시오! 그래그... 내가 줄테니까! 차악! 많이 좀 아님 인마! 자, 감사합니다. 주소 요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.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분들께 저 효자성과 마른파이브가 함께 후원합니다. 야간 근무를 서신다고요? 그러면 따뜻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스위스 킵 히트 원단을 사용한 히드터치 엑스트라 웜. 그게 아니라 제설 작업을 하신다고요? 그럼 신축성이 좋고 훈련해서 움직이기 편한 히드터치 오리지널 총 20개 분대, 각 분대당 10세트 총 200세트를 보내드립니다. 댓글로 이름, 계급, 우리 분대가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. 참고로 댓글에 대한 회신이 3일 이상 없을 시에는 예비 분에게 바로 넘어가니까요.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현역국 군장병이 아닌 효자성 구독자분들께 만드리는 특별 혜택 마른파이브에서 20% 할인 쿠폰 또한 드리고 있으니 올 겨울은 히드터치와 함께하세요. 하하하하하하